마이크로포소드 본제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. 드디어 오늘 RF형 타입의 새로운 모습으로 렌즈 교환식 팬이 등장을 했습니다. 이 카메라는 기존에 컴팩트 유저들도 있고 DSLR 유저들도 있는데 컴팩트 유저들이 DSLR로 넘어오는데 아무래도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좀 꺼려했던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컴팩트와 DSLR 사이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팬이 주목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. 올림프스 팬은 발매된 지가 50주년이 되는데요. 그 50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디지털화된 팬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크기도 작지만 렌즈가 고정 타입이 아니고 이와 같이 분리되는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구매자들께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HD 동영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초고화질의 영상을 TV라든지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